저는 오늘 빼독 그리고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준비했는데 빼독이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사장님들이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강의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20대 때 이 앞 사진은요. 이게 김이에요. 이게 여드름이고 다들 김이라고 안 생각하시더라고요. 붉어서. 이게 점인데 점같이 생긴 김이 때문에 제가 피부과에 한 중형차 한 대 값은 들인 것 같아요. 3년을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피부과를 다녔고 그 덕에 제가 얻은 건 눈 빼고 화농적 여드름으로 뒤덮인 피부를 제가 얻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기미가 180도로 많이 옅어진 사진인데요. 이 중간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너무 심각한 피부 고민으로 남들은 뉴스킨을 스폰서한테 추천을 받아서 쓰지만 저는 제가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저 좀 쓰게 해달라고 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예쁘게 빼도가 뉴스킨을 통해서 예쁜 피부를 얻게 되었고 저처럼 쓰는 사람 30명을 만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충분히 30명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3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게 됐고 당연하지 라는 말에 안심하고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중요한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빼독 제품은 판매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빼독을 전달하는 이유가 이 소비자가 소개를 통해서 매니아 소비자가 되든 혹은 아니면 나와 같이 사업하는 내 레그가 되든 희망을 가지고 빼독을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빼독 제품, TR90 제품이 도착하는 날 저는 비포 촬영을 할 수 있는 옷을 준비해서 이 회원님 집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요. 그리고 비포 촬영을 하세요 라고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원님들은 탑이 없어요. 쫄바지, 반바지가 없으세요. 제가 이걸 미리 준비해가는 이유는 정말 그런 걸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잘 늘어나는 브라탑과 쫄바지를 착용을 시킨 다음에 비포 촬영을 해드려요. 그리고 절대 이거는 회원님이 볼 사진이지 돌아다닐 사진이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줄자를 가지고 배둘레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배꼽 기준으로 꼭 재셔야 돼요. 초보 사장님들은 쟀는데 다른 곳을 재셔가지고 차이가 안 난다거나 더 사이즈가 높게 나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배꼽 기준으로 재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인바디 측정기를 꼭 가져가셔서 인바디 측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세 가지를 헬시 다이어리에 직접 기록하게 합니다. 앞으로 회원님들이 헬시 다이어리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을 미리 시킨다고 생각하신대요. 이때 중요한 것은 체지방률과 내장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TR90은 몸무게가 잘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줄지 않기 때문이고 지방이 준다고 해도 부피만 크지 지방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체지방률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꼭 하시고 체지방률은 내 몸의 지방량 대비해서 근육량이 얼마나 비율이 좋은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체지방률을 낮추려면 근육을 높이던가 지방을 낮추셔야 이게 낮아진다. 이걸 우리가 6%를 목표로 잡고 감량을 하는 거지 체중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하고 줄자를 드리거든요. 체지방률이 좋아지면 눈으로 보는 눈바디가 예뻐지고 그리고 사이즈가 줄게 될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또 두 번째로 내장 지방에 대한 설명, 이해가 필요해요. 회원님들은 피하지방과 내장 지방을 구분하지 못하세요. 꼭 이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요 안에 있는 게 요게 내장 지방이에요. 피하지방은 우리가 잡히는, 내 배를 잡았을 때 잡히는 요 부분이 피하지방이면 요 내장 안에 껴있는 건 잡히지가 않아요. 손으로.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내장이면요. 요게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수술하려고 보니까 내장 지방이 덮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내장이. 그래서 내장 지방을 띄어내는 수술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면서 이 차이, 내장과 내장 겉에 있는 내장 지방의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요거를 감량하는 게 성인병 예방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장 지방 수치가 레벨이 예를 들어 15였으며 12까지 떨어뜨리는 걸 목표해봐요. 라고 꼭 설명을 드려야 회원님들은 이해를 하세요. 사진을 핸드폰에 준비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3일씩 참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 반 1등을 목표할 수 있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티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반 1등을 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줌 활용법을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줌을 켜긴 켰는데 소리가 안 들려야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오티 날부터 기대하고 들어왔던 수업인데 켜지지가 않아.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줌을 다운받게 해주시고 요게 음소거고 요게 비디오 켜는 거고 소리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은 사진이 공유가 되지 않아요. 사장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1등이 반 1등이 사진이 공유가 됐었지만 지금은 헬시인을 뽑기 때문에 이 헬시인 사진만 공유가 되고 반 1등은 사진이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 1등을 목표하시려면 미션을 잘 하셔야 되고 다이얼을 철저히 쓰셔야 되고 요런 것들을 쓰면서 이분은 재밌게 헬시를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헬시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헬시 참여의 중요성을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일간 저는 밀착 갈바닉 관리를 합니다. 15일 점프 스타트 기간 동안 밀착 갈바닉 관리를 잡아서 해드리는데 어느 부위를 집중하냐면요. 저는 등과 얼굴 임상을 내요. 등은 근데 회원님이 받으시면 너무 시원해서 고마워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지만 얼굴은 남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거든요. 살이 빠지려면 부피가 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소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임상을 내드려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쉽더라고요.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갈바닉으로. 그리고 저는 관리할 때 회원님들, 살이 쪄 있는 회원님들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언니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언니를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요. 더 예뻐질 거고 언니는 제가 광진구에 살아요. 광진구 제 모델이에요. 걸어다니는 제 모델이에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해드려요. 사랑해드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요. 언니가 숨기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언니가 하고 있는 건 지금 혈관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남들하고 달라요. 내장 지방을 빼고 혈관을 청소하는 혈관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고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살이 쪽 빠지고 머리 빠지고 이런 다이어트 아니잖아요. 이걸 하신다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그래야 자기도 몸이 안 좋은 분들 언니처럼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이 언니에게 관심을 가질 거고 언니의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언니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을 거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언니가 예뻐지면 뭐 해서 그렇게 됐어. 나도 알려줘. 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지금 언니가 TR90을 하면서 드린 돈을 3배 이상 벌게 해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돈 벌 거예요. 이건 모델료거든요. 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쉽죠. 그리고 갈바닉 기간 관리해주는 기간 동안 뉴스킨 대모는 하나씩 보여줘요. 왜냐하면 파마넥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는 거는 건강해지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지만 생필품은 절대 안 끊어요. 뉴스킨이 들어가면 ARO가 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마넥스로 만난 고객도 뉴스킨 대본을 보여주면서 왜 뉴스킨을 써야 하는지는 안내하고요. 그리고 루미스파를 바구니로 만들어서 뉴스킨 제품과 함께 빌려드려요. 루미 바구니를 만들어서 7일 동안 빌려주면서 언니 갈바닉 할 때 효과가 더 빨리 들 수 있는 시너지 낼 수 있는 루미스파예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7일 동안 맨날 하세요. 라고 하고 빌려주면 맨날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루미스파를 받아올 때 이분이 구매하세요. 아쉽거든요. 루미스파로 씻었을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부스트를 빌려드려요. 디바이스 기계는 사용을 안 해보면 내가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구매를 안 하세요. 근데 사용해보고 맨날 내가 썼잖아요. 이거 효과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구매를 하세요. 쉽게. 그래서 빌려주는 걸 하고요. 그리고 딱 15일이 됐을 때 중간 점검을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중간 점검에 중요한 건요. 다시 애프터 촬영을 해드리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혀서 애프터 촬영을 해서 어디가 사이즈가 줄었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15일 동안. 뭐가 달라졌는지 본인이 노력한 거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인정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사이즈도 측정해드리고 양자 측정기를 가져가서 이분이 부족한 부분에 솔루션 제품들이 들어가요. 칼슘이 너무 없으면 칼슘이 너무 없으면 지방이 연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을 먹은 사람들과 안 먹은 사람들과 똑같이 운동시켰을 때 5kg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살이 빠진 속도가. 이것들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이 ARO로 구매가 되겠죠. 그렇게 ARO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또 필요한 솔루션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에스테라2가 반드시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장지방이 잘 안 빠져요. 50대 이후부터는. 그래서 에스테라2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연스럽게 제품의 확장을 일으키면서 이분에게 물어봐요. 언니한테 관심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언니 다이어트 성공하면 나 좀 소개시켜줘 하는 분들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없으세요? 라고 하면 회원님이 있다고 해요. 제가 갈바닉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만나서 초대를 한번 해요 하고 저는 같이 있을 때 약속을 잡거든요. 멘트도 알려드려요. 저를 어떻게 소개해 주세요. 라는 멘트도 알려드리고 그럼 빠르게 소개 명단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 회원님이 소개한 분이 구매가 됐을 때 쉐어링 보너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쉐어링 보너스가 들어가는지도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니 이쯤 되면 쉐어링 보너스가 들어갔을 텐데 하면서 통장을 같이 볼 때도 있고요. 말씀을 안 하시면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 이거 돈 들어갔던데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회원님이 보상을 궁금해할 때 그 전까지는 디테일하게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보상을 풀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어머 얘 나한테 사업하자나 봐 하면서 딱 마음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편한 말로 언니는 제 광진구 모델이에요. 언니는 돌아다니는 모델이에요. 라는 편한 말로 언니 이거 돈 될 거예요. 라는 얘기로 보상을 풀고요. 회원님이 근데 이거 어떻게 돈 버는 거야? 자기는 얼마 벌어?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제가 충분히 보상을 풀 수 있어요. 아마 사장님들도 충분히 보상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스폰서님 포인트 리더 사장님을 저는 취업해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등을 밀고 두피를 케어해드리면서 너무 가까워졌잖아요. 제가 뷰티 매니저는 될 수 있지만 이분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나는 남의 등 못 문이겠는데 라는 엄두가 안 나면 이분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귀를 닫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을 티업해요. 차 한 잔 마셔요. 이렇게 갈바닉 하면서 만나지 말고 예쁜 카페에서 제가 언니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 스폰서 사장님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되게 예쁜 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성격 너무 좋아요. 언니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해원 사장님을 티업하고 함께 만나서 보상을 해원 사장님 입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LOI 스쿨을 안내하는데요. 요 LOI 스쿨을 해원 사장님께서 안내하게 저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요. 요렇게 제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해보니까 성공률이 높았던 방법들을 사장님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요 사진은 제 사진을 갖고 왔어요. 남의 사진 쓰면 좀 그럴까봐. 뒷배경이 하얀 배경에서 헬시 3.3 사진 찍는 거 보셨죠? 딱 그리드 맞춰가지고 무릎까지 그리고 옆모습이 나오게 사진, 뒷모습 사진 다 찍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붙여서 비교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헬시에서는 바프 찍는 걸 또 해주잖아요. 제 바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요. 이 인상이 나올 때까지 저랑 모델로서 홍보해보자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진들을 사진들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회원님들도 뭘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빠졌어. 나 15일 동안 이렇게 빠졌다.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빠졌어. 자랑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자기 임상이면 너무 강력한 힘이 생겨요. 그것들을 붙여가면서 회원님들이 하지 않으세요. 그걸 사장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소개가 나올 수 있게 소개 명단을 얘기할 수 있게 사장님들이 붙여서 보여주시고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를 안내를 해주셔야 소개가 빨리 나와요. 그래야 보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나라 사장님 진짜 단계 단계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다 일일이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티업 멘트부터 꿀팁까지 나눠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니는 제 광진구 모델이에요. 빼독한다고 얘기하면서 많이 돌아다니세요. 이런 멘트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담을 주지 않고 그리고 알려주신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나의 역할이 나의 대상자에게는 이미 뷰티 매니저 건강 매니저 이런 역할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킨으로 인생을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런 거 못해 너니까 하지 이런 대답을 듣기 일수란 말이죠. 근데 송나라 사장님도 그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하시다가 여러 경험을 하면서 터득하게 되신 것 같아요. 나의 역할과 포인트 리더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대신 나는 나의 리더와의 만남을 추선할 때 뭔가 제대로 된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해서 빠르게 사업적인 진도를 나가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강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회원이 헬시클럽 안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엄청 강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헬시클럽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빼독을 하는 당사자와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회원이 헬시클럽을 참여하는 거는 컨들과 수석들의 영향이에요. 재밌게 반을 운영하고 잘 참여할 수 있게 이끄는 건 컨들의 영향이고 근데 사업자분들이 꼭 이 부분에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회원님이 수요일 9시에 제대로 된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는 역할은 사업자분들이 정말 매주 놓치지 말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들이 회원님들한테는 관심으로 갈 거거든요. 매번 수요일 9시야 알지?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회원님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으로 갈 거예요.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반을 운영하다 보면 1주차, 2주차, 3주차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사장님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3주차부터 보상이 전달이 돼요. 뉴스킨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3주차부터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밤미팅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리뷰를 공유해요. 회원님 어떠셨어요? 이 강의 들어보고 어떠셨어요? 이때 사업자가 없으시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 헬시 3.35 리쿨팅 시스템이에요. 이분이 임상이 나서 확산이 되게 해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보상을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긍정적이다. 그럼 저는 바로 만나러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업자분이 안 계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긍정적이었으니까 가보세요. 이렇게 안내할 때가 있거든요. 절대 그런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관심이라는 거는 또 7주차부터 짤막한 강의를 올려서 리뷰를 남기게 해요. 그 리뷰를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뉴스킨 사업이야 이런 게 뉴스킨 사업이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짤막짤막한 강의를 올려주면서 리뷰를 쓰게 하는데 그 1점 2점 이렇게 받는 게 점수를 주는 게 1등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리쿨팅을 위함이거든요. 리쿨팅하기 위함인데 그 리뷰를 안 보시고 언제 타이밍이 전달하지 뉴스킨 보상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핑퐁핑퐁 티키타카가 되려면요. 사장님들이 밤미팅에서 회원님이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수석헌들이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타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한다고 생각하셔서 진도를 나가시면 리쿨팅이 쉬워지실 거다라는 말씀 전달 드리고 싶어요. 네. 회원이 매주 헬시에서 주차별로 배우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변화 진도에 맞춰서 회원의 생각이 얼마나 커지고 있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촉을 세우고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회원은 회원대로 헬시클럽에 넣어놓고 사업자가 관심을 끄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 사장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지만 가끔 그런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대상자와 나의 포인트 리더 나의 스폰서와의 미팅을 주선하고 나서 이 중간에 끼어있는 사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중간에 낀 사장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저는 포인트 리더 사장님이 최애원 사장님이세요. 제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빠르게 승진을 했고 곧 백만장자가 되실 분이고 이렇게 티업을 했더니 제 소비자 언니가 저를 보면서 스폰서님을 보면서 어디 한번 말해봐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티업이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티업을 안 하고요. 언니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할 수 있게 마인드적으로 잡아주신 분이고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이기 때문에 언니가 알아두면 언니한테 득이 될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성격적인 부분 성향 그리고 취미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요. 만나고 싶게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다 예쁘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사람적으로 관심이 가질 수 있게끔 티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갔는데 싸한 분위기면 안 돼요. 보상을 풀어야 되고 디테일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회원 사장님은 꼭 플랜앤과 LOI 스쿨을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플랜앤이 뭐야 LOI 스쿨이 뭐야 잘 몰라요. 그냥 그건 우리만 아는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책자를 다 준비해갑니다. 제가 제 사비로 사서요. 먼저 준비해서 플랜앤을 말씀드리면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저랑 같이 진도 같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LOI 스쿨 랑현북을 선물하면서요. 네 번 만나야 되는데 언니 네 번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이 네 번 저랑 같이 듣는 거예요. 라고 전달을 합니다. 네 저도 사업 초반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을 되게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티업하기도 했고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티업했더니 다들 만나기 부담스럽다 그러고 또 너무 만만한 사람으로 티업을 했더니 별로 안 만나고 싶어 만났을 때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티업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고 쉽게끔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티업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미리 준비해가는 것들 그리고 사업적인 진도를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스폰서 나의 포인트 리더가 얘기한 것들을 뒤에서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나의 스폰서와 계속 이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질문은 사장님 팀은 LOI 스쿨이 있는 날이 되면 단체방에 다 같이 모여서 LOI 스쿨을 듣는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항상 듣고 계시던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꼭 모여서 듣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LOI 스쿨은 4번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초기 사업자분이 첫 번째 강의는 집중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네 번째 강의 더 중요한 뒤로 가면 더 중요한 강의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강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집중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듣는 스터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BP나 SBP 같이 빠르게 요즘은 BR2000이기 때문에 빠르게 핀업하신 사장님들이 밑에 파트너분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내해드리는 걸 계속 노출시키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시면 돼요. 이런 거 체크해드리면 돼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지 어떤 걸 안내하시면 되는지를 또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서로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저는 LOI 스쿨 자체가 초대 세미나라고 생각해요. 신규 분들이 많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세미나인데 우리가 북적북적거리게 사람이 많고 여기는 소비자도 잠깐 왔다가 듣고 가고 이렇게 보여주면 초기 사업자분들은 이건 초대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내 친구랑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이는 공간이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자기 거점에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자주 가져야 되는데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나면 끝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본인만 잘하면 돼. 약간 이게 있기 때문에 서로 모이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울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좀 예외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 외적으로는요. 이런 분위기를 적응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우리가 LOI 스쿨이 초대 세미나이고 LOI 스쿨이 리크루팅 세미나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소비자가 그냥 네가 알아서 네 번 들으면 돼 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게끔 집중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이 커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소통이 조금 서투른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함께 많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영민하게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나라 사장님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목표 선언해 주시고요. 마지막 인사 나눠주세요. 제가 작년에 정말 정말 하고 싶었는데 놓쳤던 제가 SBA가 달성이 되는 게 저의 목표고 그리고 저는 상반기에 호주 트립을 달성할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 밑에 파트너 세조와 함께 트립을 달성하기 위해 도울 겁니다. 꼭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송나라 사장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빼돈 이후에 헬시클럽 안에서 나의 소비자는 열심히 임상을 내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뉴스킨의 문화를 8주 동안 충분히 적셔지게 만들고 그 사이사이 빈틈없이 나는 사업에 대한 비전을 틈틈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나의 리더와의 미팅을 통해서 LOI로 사업적 진도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진짜 귀한 현장 경험들 우리 사장님들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송나라 사장님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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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